어떤 사회에서 가장 정직해야 될 부분들이 대학 입시, 사법고시 같은 자격시험, 여론조사, 투표 및 선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불문열로 지켜왔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절대로 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문정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공정성 문제를 다뤘던 대학 입시나 자격시험, 의사고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의 개표, 투표 과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심과 의욕의 눈초리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대호각성에서 고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정실사회,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출세길로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공병호TV에 다뤘던 것처럼 성남시장, 신임, 신 성남시장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더냐라는 그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당신 고향이 어디냐부터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아름아름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일들이 다반수로 이루어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너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쁘겠지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난 70년, 80년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것은 자격시험이라든지 입사 관련 시험들, 대학 입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위 실력주의를 뿌리 내린 것이 가장 귀한 그런 업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이탈리아의 그리스나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정실사회로 가는 것은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론조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정권 내내 그랬습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이 물러날 때 4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나라 상황이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하도 요즘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무슨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96%의 여론조사 응답자의 96%가 그 여론조사가 아마도 손을 댔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96%나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천여 명 정도가 답하지 않습니까 1만 1천여 명이 참여한 것이 바로 그 여론조사가 의도가 있다 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를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손을 좀 대야 되는 거죠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관이 산악기관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공정하게 이루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돈을 받고 행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62% 찬성하는 것을 공병호 tv에서 여러분 해보니까 표본 집단의 한 10배 되는 1만 1천 명 3만 명의 30배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96%가 그 여론조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집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공병호 tv에서는 1만 1천 명 3만 3천 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해보니까 아니 96% 정도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 여론조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nbc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천편일률적으로 60% 이상 정도가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 얘기를 어떻게 나옵니까 대한민국 앞날을 생각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선거에서는 조작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조작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nbc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여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nbc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하다 62.7% 코리아 리서치라는 데가 여러분들 이것을 대형해가 했는데 이걸 또 하니까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겠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고 그 다음 언론들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론 몰이를 통해 가지고 선거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정책을 압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조작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 긍정답변 과반 sbs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루 전에 했고 nbc 여론조사가 이틀 전에 그 다음 또 내일은 무슨 뭐 또 다른 좌성향의 그런 또 미디어들이 나서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몰이를 하겠죠 자 봐라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이재명 수사에 대한 그야말로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물타기죠 물타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상식과 양식과 여러분들 뭐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화가 안 나겠습니까 사회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여러분들 이런 게 아닌 데가 없으니까 그냥 조작하더라도 왜 조작하면 어떤데 뭐 이런 식인 겁니다 SBS 뉴스는 또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특검 둘 다 하자 이렇게 또 박수를 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누르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순서로 6일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가 진행한 이 전략기획위원회 하니까 떠오르네요 4.15 총선의 이근영 씨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죠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었고 전략기획위원회가 뭐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전략을 세우는 모아입니다 전략기획위원회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여러분 그게 6일 전입니다 이때 좌표가 설정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특검이란 좌표를 설정했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부 조직들은 뭘 하겠으면 협조하겠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입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란 여론조사 기관에 이런 발주를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62.7% 필요 없다 32.4% 이렇게 여론을 조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 다음에 여러분들 미디아 투데이 같은 데가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김건희 특검 찬성 60% 넘어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의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모든 여론을 조작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60% 이상 김건희 특검이 나왔다 6일 전에 여러분 좌표 설정 그 다음에 뭡니까 mbc가 발주 코리아 리서치가 뭡니까 결과 제조 그 다음에 sbs 발주 결과 제조 중앙지 및 지방지가 다 뭡니까 도배를 하고 자 여론이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협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나라 자체가 그냥 정치 공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은 선거 조작하고 여론 조작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건데 그 밑에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국정을 어떻게 통제를 못하냐 이야기죠 중요한 해남 과제를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자신들이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윤 정부의 등장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열불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장악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그 밑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뭘 아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데서 뭘 아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허구대만 멀쩡해가 이렇게 이야기하나 허구대만 멀쩡해가 뭡니까 사람이 야물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야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뭐하냐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호의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뭡니까 지겹도록 뭐죠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을 봤고 선거 조작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선거 조작이 겁이 나서 못하면 여론 조작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여론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조작을 한 것을 뿌려 뻔히 봤지 않습니까 이게 작전이지 아니지 뭡니까 이게 여기 또 4.15 총선의 주역이었던 전략기업위원회가 등장하네요 전략기업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김근희 여사를 읽으면 특검한 게 60% 이상 나왔다 그다음에 며칠 사이를 둔 거 뭡니까 4.5일 사이를 두고 4.5일이 아니라 6일 전이니까 발주는 뭡니까 발주는 한 이틀 지나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다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냥 협공을 해서 뭡니까 윤정부를 코나를 밀어넣는 거죠 이게 참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보면 그냥 뭐 바로 그냥 뭡니까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군사 작전 하듯이 작전을 펼치구나 이제 모든 사안들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모처에서 좌표를 설정하고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하고 중앙지하고 이런 방송사를 동원하고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뭐 그냥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스테로타입으로 가는데 그게 똑같이 뭡니까 이준석이 당선될 때도 여론조성하고 신문들이나 방송국이 떠들고 그다음에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4.15 총선도 마찬가지나 아시죠 4.15 총선에서 보정값 조작값을 발표했던 바로 4.15 총선에 4월 16일 아침에 여러분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김건형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전략기획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자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국민적 지지와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생산해가지고 하기에 선거결과도 만드는데 여론종도 만드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히죠 국민적 지지와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여기 보시니까 한 분이 박사님 미국 뉴스택스처럼 인스타그램에 메일 피드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좀 배워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 셰스트언님 제가 오늘 출근하면 바로 우리 젊은 분한테 한번 부탁해볼게 뉴스택스처럼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딱 깃발 올리니까 여러분 그다음 뭡니까 딱 mbc sbs디에 다 따르지 않습니까 전국의 문화일보 무슨 뭐 동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여러분 6일 전에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60% 이상 찬성 이틀 전에 mbc 여론조사 62.7% 찬성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발표 1일 전 미디어 오늘 mbc 여론조사 집중 보도 1일 전 이재명 수사 김건희 특검 찬성 sbs 여론조사 여러분 냄새 안 납니까 썩은 냄새 안 납니까 눈이 좀 가렵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보니까 눈이 가려우네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작은 편이라고 하죠 작은 뭡니까 조각조각 정보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소설 쓰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잘 아시죠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조각조각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그만 보지 말고 6일 전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60% 이상 찬성 이틀 전 mbc 여론조사 62.7% 찬성 그냥 뭡니까 mbc 여론조사든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딱 맞게끔 발표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오늘 mbc 여론조사 집중 보도 sbs 이름 1일 전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특검 동시 추진 찬성 여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마치 군사 작전을 전개하듯이 착착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가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역력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발표 발표된 여론조사 언론들의 대대적 보도하기 여론조사에 맞춰 선거 결과 등을 만들어내기 뭐 이게 그냥 일상화된 겁니다 이런 거 막아달라고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등장시킨 거 아닙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작을 좀 막아달라고 당신이 검찰에 여러분들 특수통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거 잘 막지 않겠냐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허당 같아요 개인이든 여러분들 무슨 회사의 사장님이든 대통령이든 뭐 딴 게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경중을 가린 다음에 중요한 것과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린 다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인하고 대통령이 다른 것은 밑에 스태프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태프들이 함께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선관위 산하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여론조사 하나 정도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공직선거는 좀 반듯하게 치르져야 될 거 아닙니까 2월 1일 지방선거가 반대됐습니까 엉터리 선거였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두 개 지금 사안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에 대해서 뭐 한 치의 기름될 진보도 못 나가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그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헐레벌떡 뛰어다녀서 뭐하냐 이야기죠 당신 뭐해 당신 뭐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쳐야 뭡니까 여러분들 스태프들이 많이 없으니까 혼자서 해야 될 일을 대부분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밑에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일들을 착착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해야 되면 저처럼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하고 하니까 지체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밑에 있는 산하 조직과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